그 사상의학도 핵심을 알겠어요 이재마 선생이 정말 친절하지 않은 분이라 설명이라고는 없고 자기 이론을 그것도 기존의 이론과 맞지도 않은 이론을 막 뱉기만 하셨어요 100년간 많은 사람들을 헤매게 했는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저희는 애초에 이재마 선생 그러면 단학인으로 압니다 단학인 어려서 이렇게 단학 책을 구해다가 공부 열심히 하셨던 단학인으로 압니다 의학 임상적인 부분은 한의사분들이 전공이시니까 뭐 그분들이 해줘야 되고 제가 만약에 책을 낸다면요 이론분이 있어요 이론부분 사상의학의 철학부분이 있어요 성명론, 사단론, 확충론 동의수세보험 안에서요 장부론, 광제설, 사상변증하는 것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은요 제가 샅샅이 풀어가지고 기존 학문 체계랑 완전히 달라요 황제네경과도 다르고 기존 음양오행 체계랑 다르니까 다르면서 근데 또 통해요 그래서 제가 다르면서 어떻게 하나로 통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왜 할 수 있냐 이재마 선생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단학인입니다 단학하신 분이에요 몸에 에너지체를 가지고 이재마 선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의사분들은 인체로 접근해요 서로 답이 안 나오죠 오해가 생기죠 에너지체 이야기냐 물질체 이야기냐부터 구분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사상의학 동의수세보험에 나온 이론체계는 일단 에너지체입니다 이재마 선생이 말한 거는 상단전 요게 태양이고요 힌트만 드리면 상단전이 태양이고 중단전이 소양, 불이고요 여기 하늘, 불, 중궁 배꼽자리가 중궁이거든요 토자리입니다 단학에서도 여기 땅이니까 곤, 태음 하단전은 물이니까 감깨니까 소음 태양, 이재마 선생이 보는 순서입니다 폐, 비, 간, 신 이러는데 장부로 얘기한 거고 상단전, 하늘, 중단전, 불 중궁, 땅, 하단전, 물 그러면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이 됩니다 고에너지체계를 가지고 사상의학을 전개하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풀 수가 없죠 이거를 제가 단학을 했고 또 역학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태음, 태양 이거 괴로 풀어야 되는데 괴로 푸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괴로 풀어드릴 거고 단학, 역학, 유학까지 유학자거든요 원래 선비시니까 단학, 역학, 유학을 다 한 사람이 풀어줘야 할 영역이 있는데 그게 안 풀리고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사람 몸이 이렇게 있죠 사상의학은 이걸 나눈단 말이에요 상단전, 중단전, 중궁, 배꼽이죠 하단전 일반적으로 한의학은 상초, 중초, 하초 세 개로 나누는데 중상초, 중하초 폐, 비, 간, 신 이런 게 지금 해부학적인 거랑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장부가 이 에너지랑 통한다고 해서 연결시켜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상의학이 맞다는 증거가 자명한 토대가 있다는 증거가 폐, 비, 간, 신을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렇게 이 순서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진짜 맞을까 이거죠 그런데 태양이라는 거는 건입니다 소양이라는 건 이 리깨에서 이 부분이에요 태음이라는 건 권깨고 감깨에서 이 부분이 지금 소음이죠 양 위에 음이 붙어 있는 거 음 위에 양이 붙어 있는 거 그럼 이게 사상이라는 게 수신결책에도 나오죠 천, 지, 화, 수 전통적으로 이겁니다 사상 이 논리인데 지금 통한다 중궁은 토다 하단전은 물이다 심장쪽 여기 중상초는 불이다 머리는 하늘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천지수화로만 보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어려운데요 역을 갖고 돌면 이것도 돼야 돼요 보세요 간단하게 사상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명한 토대가 있는지 보세요 이게 태양입니다 양이 두 개면 동그라미입니다 양이 원만하다는 거죠 삼핵을 안 거고 이핵만 썼지만 태양, 소양은요 소양은요 이게 또 감깨랑 통해요 보세요 어깨가 있고 팔 달렸죠 어깨에 팔 달렸죠 그럼 이건 진깨랑 통해요 발이죠 발이나 주머니에요 진깨는 발이나 주머니 항아리나 기억나세요 네모는 땅이고 이건 곤이고 자 머리는 동그라미 배는 네모 배 위쪽에 있는 이 어깨 어깨 부분 어깨에 두 팔 달려있는 부분 이건 엉덩이나 그 자루의 마무리 이 몸통의 마무리 끝부분 엉덩이, 배, 아니면 다리 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손, 어깨 다 가능해요 엉덩이 이재마 선생님 제 논리가 맞다는 게 이재마 선생님 이거 다 써요 어깨라고 했다 손이라고 했다 다리라고 했다 엉덩이라고 했다 다 씁니다 근데 보세요 머리, 몸통, 어깨, 엉덩이 부분, 다리 부분 이렇게 해서 사상만 그려놔도 사상만 그려놔도 이재마 선생님 이론이 보일 거예요 사상만 그려놔도 맞잖아요 태양 폐비간 뭐죠? 폐비간신이죠 태양인 소양인 머리쪽 태양 어깨쪽 소양 허리 태음 엉덩이 쪽 골반 쪽 소 쉽죠 역경 베이스로 안 풀면 안 풀려요 그런데 사상의학을 접근하는데 괴로 접근해야 되는데 역학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역학을 빼고 접근하고 단학의 기본이 안 돼 있고 이러면 알기 어렵죠 황제네계 설명료에 있는 경락체계가 아니면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예전에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단학을 수련해서 알아낸 체계가 있어요 이 체계랑 맞아가지고 제가 사상의학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보세요 이 귀 쪽 여기 차크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머리에 띠가 있어요 앞뒤 여기 목하고 여기 상단전을 중심으로 동그란 전우좌우 상하 입체 구조가 있어요 기운 돌아가는 구조 심장 쪽에 있습니다 양 젖가슴이 차크라고 이 심장 앞뒤 해가지고 명치까지 해서 명치 부분 이 부분 해가지고 또 하나의 차크라 돌아가는 구조가 있어요 배꼽을 중심으로 소주천 보험호 선생님이 소주천 돈다고 하는 이 도는 또 체계가 하나 있어요 앞뒤로 이거 허리 도는 걸 대맥이라고 그래요 대맥 하단전 여기 보통 명치라고도 하는데 명문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단학서에서는 명문 이렇게 돌거든요 그 다음에 하단전을 중심으로 회음과 하단전 해서 하단전 앞뒤 해가지고 또 하나의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차크라가 돌아간다고요 차크라들이 여기 있고 목 차크라입니다 심장 심장 중심으로 이 차크라가 있다고요 가슴까지 명문 이 명문 중심으로 배꼽 앞뒤 배꼽뒤 해가지고 또 하나가 돌고요 이 하단전과 여기는 원이 좀 겹쳐요 회음 하단전 앞뒤 이 네 가지 에너지 도는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상과학입니다 식도에서 기운이 식도에서 기운이 돌아가지고 뒷골로 가는 이 순환체계 원래는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순환체계 또 이제 위에서 기운이 돌아가지고 명 가슴 전중이라고 하죠 양 접가슴 사이 여기랑 심장 뒤 차크라 도는 이 순환체계 소장에서 이렇게 도는 체계 대장에서 도는 체계 학문적으로 이게 없는 어디 있는 체계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부분 부분만 있어요 이 직선 라인만 안다든가 이 라인만 안다든가 인도나 지금 중국이나 다 하면 부분 부분만 아는데 이게 그냥 원도 아니고 입체예요 구체예요 이 원이 실제로는 이렇다고요 재미있죠 재미없으신가요 양 귀 쪽 양 귀 쪽 인당 뒷골 정수리 목 상단전에서 이게 다 이렇게 하나의 구체거든요 여기서 에너지 어떻게 흐르는지를 제가 그림 그려가지고 동의수세보원 낼 때 내서 같이 넣어서 드릴게요 단학이니 아니면 알 수 없는 순환체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단학한다는 분들도 중국체계나 인도체계 안 나오니까 모르는 체계예요 이 에너지체계를 모르고는 사상학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해부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기운 보세요 왜 사상학이 어렵냐 해부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도는 에너지체 길이 안 보인다 육체에는 두 번째 그러면 에너지체로서 접근해 보자 근데 에너지체를 알고 수련을 통해서 단학을 알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의사분들도 황제네경이나 기존 의학 전통 중국 의학에서 전해오는 경락체계를 가지고 12경락을 가지고 에너지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체험 안 해본 영역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에너지체가 있다는 건 제가 단학하다가 알아낸 겁니다 이거 어디 없는 체계예요 제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발라 강의할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카발라 카발라가 이거 아니면 설명 안 된다니까요 카발라 위로 삼각형 아래로 삼각형 아래로 삼각형 아래로 삼각형 마지막에 말단 이래서 십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앞뒤로 연결돼 있고 사상의학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의학이란 말이에요 중국의학에 또 우리가 새로 하나 내놓은 우리나라의 독창적 의학이니까 제가 좀 자명해지는데 도와드리고 싶어서 좀 더 자명한 학문이 돼야 더 세계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 전통 의학에서는 의심한단 말이에요 전통 의학에서는 사상의학을 의심해요 이상한 학문으로 보여요 이재마 선생의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임상까지 자명하게 만드는 거는 또 사상의학에 남은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건 한의사분들의 몫이고 저는 제가 도와드릴 거는 더 자명한 학문이 되는데 사상의학이 철학적인 부분, 역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 의역학이나 의철학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 이상 누가 해드릴 사람 없어요 제가 확실히 밝혀드릴 테니까 사상의학까지 재밌게 놀시면서 병 잘 고쳐주세요 한의사분들이 제 책으로 멋진 의학 체계를 세워주시길 저도 기대하면서 바칩니다 이 강의를 바칩니다 이 강의를 회양합니다 제 사상의학 강의가 우리나라 한의학 발전에 도움되기를 이바지하기를 바라면서 합니다 이 강의를 바칩니다